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크라운 바타 김광열 인사드리겠습니다. 54년 전에 한국에 태어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부자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장비 임대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한국의 아예 파가 망합니다. 중장비 수리 공장을 차립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망합니다. 대리운전 사업을 합니다. 큰 사고가 나서 망합니다. 부동산 업을 합니다. 사기당합니다. 독발집을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망합니다. 지속적으로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첫 번째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속적인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일을 잘못 만난 겁니다. 지속적으로 망하다 보니까 저는요. 내 인생은 완전 저 인생의 밑바닥에 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때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런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통은 별거 아닙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제가 부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 저는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죠? 10년간 망해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얼굴에는 가난이 줄줄 흘렀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해야만 됐습니다. 저한테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아빠를 만났는데 저희 딸은 내가 만난 그 아빠보다도 더 훨씬 가난한 아빠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가 아파트였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았는데 바퀴벌레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죠? 그 장면을 저는 매일 저녁마다 봅니다. 자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부엌으로 나갑니다. 불을 켜면 때카만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집에 제 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대낮이에요 대낮. 낮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뻐가지고 쳐다봅니다. 바퀴벌레 몇 마리가 나오더만 우리 딸 얼굴로 싹 지나갑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억장이 무너져요. 나에게 희망이 없는데 나는 목표도 없는 놈인데 우리 딸은 나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빠로서 내가 우리 딸한테 무슨 희망을 줄까? 앞으로 우리 딸을 제대로 학교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그날은 나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지금 현재 90세입니다. 어머니 75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형제 중에서 제가 최고로 잘 살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서 썼습니다. 소자입니까? 나쁜놈이죠.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에 명절 때 되면 고향집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고향집을 방문하고 2박 3일 동안 있다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50만 원 주고 산 폐차하는 차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한쪽 본네트가 녹이 쓸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놨습니다. 어머니가 보따리를 잔뜩 들고 나와요. 그리고 차에 실어줍니다. 그리고 용돈 모아놓은 돈을 우리 딸 3살짜리 손에 지워줍니다. 깎아다 먹으라고요. 그게 무슨 돈입니까? 저한테 생활비 보태 쓰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제 차를 보니까 내 인생하고 그 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녹이 잔뜩 쓸어있고 쭈그러져 있고 그 차를 보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울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출발합니다. 차 백밀러로 이러고 봐요. 어머니가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자식이 가난하게 사니까 자식이 매일 망해가지고 그러고 그 꼴로 사니까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서 알아봅니다. 애터미가 좋은 제품 싸게 팔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로가 엄청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회사를 만났는데 제가 돈이 없는 게 이유가 될까요? 사람이 없다고 이유를 대야 될까요? 모습이 이렇다고 모습이 안 좋다고 내가 성공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성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 마지막 직업이 포크렌 기사였습니다. 애터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포크렌을 반납하러 갑니다. 반납하러 가기 전에 구덩이를 하나 파놨습니다. 왜 팠을까요? 애터미의 성공 못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파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구덩이가 필요하시면 계십니까? 구덩이가 필요하다면 내가 대만에 한 500개 정도 파놓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성공하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 다 있죠?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저는 유통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활필수품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생활필수품을 파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점포일 뿐이다. 그러면 손님은 어디 있을까요? 손님이 가게에 많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까요? 손님이 적게 들어야 부자가 될까요? 저는 손님이 많이 들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 하루에 300명의 손님을 만들겠다. 하루에 300명한테 전달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명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루에 몇 명을 만나고 있나요? 혹시 300명씩 만나는 분 계신가요? 그게 어려운가요? 이 물건은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요? 사람한테 팔면 됩니다. 그렇죠? 대만의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이 일을 안 해도 적어도 여러분 앞으로 50명에서 100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점포문을 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이 점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갑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그 가게 앞에 점포임대라고 써 있습니다. 밥 먹다 말고 가게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가게 문 닫고 뭐 하실 겁니까? 물어봐요.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설명하고 이 세미나에 잠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 뒤에 김성심 크라운마사가 나옵니다. 저는 항상 가게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문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고 싸다고 생각되면 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루에 300명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2명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1명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한테 이야기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공이 늦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게 문을 열 겁니까? 닫을 겁니까? 이 안에서 박수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게 문을 지속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토 판매사가 될 겁니다. 저는 하루에 300명한테 이야기했더니 하루에 소비자가 3명에서 5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3명에서 5명이 내가 이야기를 잘해서 사줬을까요? 그때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청바지에 작업복 차림으로 화장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00명한테 이야기했더니 300명한테 이야기하면 그중에 착한 사람이 2명은 있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름도 없는 화장품 들고 팔고 다닌다고 불쌍해서 사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진짜 싸기 때문에 그냥 사준 거예요. 그 하루에 3명에서 5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더니 열흘 정도 했더니 50명의 소비자가 생겼습니다. 50명의 소비자를 잘 관리해서 지금의 크람마사가 된 거예요. 어렵나요? 이건 애터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좋은 제품 진짜 싸게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실 겁니까?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은 오토판매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는 초윤류기업이 되겠다. 애터미는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저도 글로벌 유통의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유통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애터미를 가지고 체인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호점은 어디 있을까요? 1호점은 누군가요? 저는 1호점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요. 1호점이 장사가 잘 돼야 2호점이 나갈까요? 1호점이 장사가 안 돼야 2호점이 나갈까요? 1호점이 장사가 잘 돼야 2호점이 나가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1호점은 너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 중에서 2호점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2호점이 나가다 보니까 또 3호점이 나갔고 4호점, 5호점, 6호점, 7호점 쭉 나가서 지금 전 세계에 제 사업자가 있는 글로벌 유통의 리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2호점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요. 그러면 1호점만 돈을 벌여야 될까요? 2호점도 돈을 벌여야 될까요? 1호점도 돈을 벌고 2호점, 3호점, 4호점 쭉 돈을 벌게끔 적어도 한 12호점까지를 돈을 벌게끔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쉬워져요. 뭐가 이해가 되나요? 1호점만 돈을 벌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 적어도 12호점까지를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끔 성공시키게끔 한다면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300호점, 400호점, 1,000호점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페럴마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일은 시간을 압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할 일을 3년으로 압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0년 할 일을 3년으로 압축해야 하니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중에 저는 진짜 3년을 몰입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명을 만났고 소비자한테 전달했고 그리고 그 사업자 중을 나온 사업자들 돈이 되게끔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더니 3년을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의 크라운마타가 된 거예요. 지금의 성공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압축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저의 결단이 나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저만 성공한 게 아니고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제가 크라운마타고 제 가족 중에는 지금 노야마타가 4명이 있습니다. 제 형제 중에 노야마타가 4명이 있습니다. 이흥만 노야마타 김상학 노야마타 김상현 노야마타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제 딸이 노야마타에 달성했습니다. 저희 딸은 28살에요. 28살짜리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그 친구는 20살 때 이 애터미를 만납니다.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해요.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이걸 가르쳐줍니다. 무전포고 소비자가 많아야 되고 체인점 사업이니까 체인점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노야마타가 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벤치를 타고 다닙니다. 올 12월 달에 크라운마타가 될 거라고 큰소리 칩니다. 애터미에는 70세에 먹은 노야마타도 계십니다. 65세에 시작해서 75세에 노야마타가 된 분도 계십니다. 72세에 시작해서 78세에 스타마타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을까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대가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이 된 겁니다. 애터미는 아무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앞전에 마케팅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마케팅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30만 대 30만이 맞으면 15점이 돼서 그리고 돈이 7만 얼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몰라도 됩니다. 제 파트너 중에 노야마타인데도 아직 마케팅 설명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본인이 반팽이야. 반팽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반팽이가 있고 또 뒤에 반팽이가 나오고 또 뒤에 반팽이 나오고 또 반팽이 나오고 온팽이 하나 나오면 한 줄이 끝납니다. 또 한쪽도 반팽이가 나오고 반팽이가 나오고 반팽이가 나오고 반팽이가 나오고 반팽이가 나오고 반팽이가 나오고 온팽이가 나오면 또 한 줄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팔로워가 돼가지고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가 꼭 필요한데 리더를 중심으로서 그 팀워크를 다져야 됩니다. 본인이 능력이 넘쳐서 리더가 될 사람이라면 리더가 되십시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가 아닙니다. 80에서 90%가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에 위치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폰서 중에 성공할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 허리띠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케팅은 원서버로 쭉 연결됐기 때문에 리더가 성공하게 되면 그 따로 온 모든 사람이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옆에 리더가 했다면 허리띠를 한번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꼭 같이 성공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마케팅은 두 가지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는 전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자동차 한 대로 시작한 그런 회사의 오너가 전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80만 원짜리 카니발 한 대가 지금 1조를 올리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아마 전세계적으로 유통업체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이야기합니다. 100조를 올리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100조를 향해서 애터미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1호 그 점이 미국에 탄생이 됩니다. 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을 진짜 보잘것없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 화장품이 선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세계 유통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애터미 화장품이 구석구석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호점이 나온 거예요. 글로벌 1호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이 열립니다. 일본이 열려서 일본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열리고 전세계 10개국에 글로벌 회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금 8월에 호주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오픈됩니다. 내년에 중국이 오픈됩니다. 러시아가 오픈됩니다. 초창기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화장품을 가지고 이 해모임을 가지고 유럽의 명품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애터미에 영국 지사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집해서 내 후년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애터미라는 회사는 너무 작은 회사입니다. 전세계 유통 규모를 볼 때 너무나 작은 회사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회사일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애터미도 너무나 작은 회사였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를 만나서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애터미가 미흡할 겁니다. 애터미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애터미와 함께하신다면 어려움을 함께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애터미와 함께 성공해 나갈 겁니다. 불과 10년 전에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임페리얼 마타가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처음에 그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호 임페리얼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몇 투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11년 만에 1호 점이 나왔는데 1호 임페리얼이 나왔는데 불과 그 후로부터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2호, 3호 임페리얼이 나왔습니다. 또 9월 달에 새로운 임페리얼이 나옵니다. 아마 저도 5호, 6호, 7호 중에서는 그 임페리얼 10억이 제 것이 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1호 지게차가 나온 데는 11년이 걸렸지만 올해는 적어도 3호, 4호가 나옵니다. 3대에서 4대의 지게차, 10억 지게차가 뜹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지게차가 나올까요? 더 적게 나올까요? 점점점점 더 많은 지게차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이 대만에서도 10억 지게차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중국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소비자가 있는 그 중국이 문을 열게 돼요. 아마 3년 후에는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지게차를 받게 될 겁니다. 한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한국에도 지게차가 한 5대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들고. 미국에도 10억 지게차가 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도 10억 지게차가 5대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게차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애터미가 유통의 절대 강자가 될 겁니다. 초인류 기업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도 임페리얼 마타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임페리얼 마타가 되는 10억 지게차의 주인공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줄 압니다. 대부분이. 애터미에는 7개의 성공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셀지 마타, 다이아몬드 마타, 샤론, 의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세상에는 꿈꿀 수 없는 성공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이 사다리를 오르겠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다리를 올라가겠다는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셀지 마타에 도전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타 도전합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짜론노즈 마타 도전합니다. 죽을 뻔 않았습니다. 스타마타 도전합니다. 조금 쉬워졌습니다. 노알마타 도전합니다. 골프 쳤습니다. 크라운마타 도전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크라운마타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지속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구간이 힘든 구간이에요.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 힘든 구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구간을 잘 견디고 버티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됐을 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초창기에 3년 동안 했던 그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구간을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견뎠기 때문에 끝까지 갔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두 많은 사람이 애터미 좋다고 하고 그리고 해보다가 떠났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버티고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돼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크루즈 그 배에 저희 가족 20명이 승선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티켓을 가지고 20명이 여행을 떠나요. 같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끈기 있게 달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년 뒤에 10년 뒤에 임페럴마타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만에 있는 모든 사업자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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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